투어 일정이 정해지며 한국에 언제 가는지 항상 체크하신다면서요? 네, 항상. 우리 처음에 왔을 때, 우리 처음에 뵙고 싶었죠. 네, 좋은 곳이에요. 사람들이 놀라운 곳이에요. 이번에도 순식간에 표가 매진됐다고 들었습니다. 티켓이 판매된 걸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20, 30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래요. 세상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많이 알아보고, 제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제 것들을 하고, 정말 감사하고, 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도록, 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도록. 그냥 즐기고, 즐기고, 다음 주에. 어제 공연에서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순간 있습니까? 무슨 말이야? 예, 그 글 Chaos나요 그 글자 통 tempt이랑... 예, 그 글자 나와요 일본 이름 이야기를 왜 타 wig? 아! 이라서 그걸 헷갈려 바보는 어떤 말이야 그들은 싶어 한국에 계속 남겨서 오! 블랙 즐겨, 알겠어요 예, 그것도 예상드립니다 여죄는 그런 말이야 네, 네 내가 쓴 곡을 팬들이 불러주는 건 특별한 일이다. 음악이 가진 힘을 새삼 느끼게 된다.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